오늘 유튜브 무료특강은 백설공주같은 피부관리법인데요 아로마 테라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기미가 뭔지 색소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조금 전문가답게 공부해 볼게요 전문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까 제가 댓글에 보니까 꽤 많이 들으셨는데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좋은 공부가 되실 거고요 정말 색소침착, 기미, 주근깨부터 고객님께서 궁금해하는 색소침착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보통 내 얼굴과 내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색소침착은 너무 다양한 게 막 나타나잖아요 왜 나타나는지, 어떻게 과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목차예요 강고에 나간 목차하고 목차가 좀 많아서 제가 조금 짧게 요점 정리해서 목차 올려드렸어요 오티 할 거고요 인체의 색소는 무엇일까, 색소의 종류와 차이점, 자외선에 의한 피부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미백 성분의 종류와 미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색소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는 뭔지 알려드릴 거고요 물론 저의 노하우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지하고 추첨도 할 거예요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 아직 인사를 안 드렸네요 잠시만요 Q&A 시간이니까 저는 아로마테라피협회장 최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다들 바쁘시고 일하고 하시면서도 수업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명예에 임하겠습니다 채미경 아로마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스파 프로그램 상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뷰티 관련 서적도 출판하고 하지만 제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는 아로마 테라피를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애슌슐 오일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해요 천연 화장품이라든지 허브 상품, 애슌슐 오일, 또 최상의 오일을 수입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이 채미경 아로마 연구소입니다 제가 쓴 저서들이고요 아로마 테라피협회에서 주관해서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협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로마 테라피협회는 전문가들의 모임이에요 특히 아로마 테라피를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관리를 하고 또 사용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전문가들의 모임이에요 특히 피부 미용인과 의료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협회에 사는 일은 한국산 내션슈 오일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특정적인 목적은 저희 협회가 한국산 내션슈 오일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협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회에 우리 강사님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한 50여 분 정도 돼요 물론 배출되신 분들은 한 200여 분이 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분이 되고요 호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나 단체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OT니까요 오늘 우수 수강생 상품이 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오늘 추첨해서 위치하재 스트리트를 6만원짜리 5명을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려요 택배비 벤자롱몰에서 부담한대요 위치하재 스트리트 좀 하나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오늘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르니까 6만원짜리 위치하재 스트리트 5번 5분 추첨할게요 그리고 카페 후기 작성자 전원에게도 위치하재 스트리트 6만원짜리 보내드린대요 그래서 이 카페에 향말려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향말려 카페 검색하시면 나와요 향말려 카페에 들어가셔서 후기 작성하시면 위치하재 스트리트 6만원짜리 드려요 혹시 후기 작성하신 분들 캡처하세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제가 말을 하면 이상하게 나와서 제가 지금 멈추고 있어요 사진 찍으라고 예쁘게 찍으셨죠 근데 이제 후기 올리실 때 몇 줄 쓰시면 안되고 사진 한 장 이상과 글자 천자 이상 작성했을 때만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한두 줄 쓰시게 되면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글씨 천자 이상 쓰시고 사진 한 장 이상 올려주시면 돼요 이따 다시 끝나고 한 번 더 공지해 드릴게요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인체의 색소는 무엇일까 색소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얼굴 기미만 생각나신다고요? 아 이 몹쓸 XX 하시면서 왜 안 벗겨지는 거야 하시면서 아무리 발라도 발라도 안 벗겨지는 이 기미 이것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색소는요 우리 몸을 지키는 지원군이에요 또는 이 색소는 인종을 구분하는 표시이기도 하죠 뭐 흑인, 황인종, 백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색소, 피부의 색소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또 종족을 유지시키는 유전적인 본능도 있죠 그래서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인체에 건강을 표현하는 소리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색소는 머리카락도 색소이고요 눈동자도 색소예요 제 눈동자 돌아가죠? 땀아나죠? 이 눈동자에 멜라닌 색소가 유전적으로 적거나 어떤 질환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게 되면 눈동자가 초록색을 띄거나 갈색을 띄기도 해요 그래서 눈동자가 검다가 갈색을 띄는 것도 몸의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또 노화 현상으로 머리카락이 멜라닌 색소가 충분히 있을 때는 까만한데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얀 되죠 그래서 막 염색하잖아요 저도 물론 염색해요 그래서 이 인체 색소는 우리 건강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 색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체에서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피부에 색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체에 멜라닌 색소가 있는 부위들은 머리카락, 눈동자, 눈썹, 속눈썹, 털, 피부 전체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분비가 돼요 멜라닌 세포가 있어야 멜라닌 색소가 분비가 되겠죠 근데 색소가 잘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색소가 잘 생긴다는 것은요 피부가 뽀얀하신 분들이 잘 생겨요 피부가 까만하면요 기미가 생겨도 안 보이고 점이 생겨도 돌출은 되지만 잘 못 느끼고 주근깨가 생겨도 흑인들은 색소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피부가 뽀얀할수록 주근깨가 잘 보이고 항인종들 중에 피부가 그나마 뽀얀하신 분은 기미가 잘 생기고요 아예 피부색이 좀 검은신 분들은 기미가 잘 안 보여서 생겨도 잘 몰라요 그리고 피부가 자주 붉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얼굴에 볼에 피부가 빨간했다가 가라앉고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기미가 잘 생겨요 그리고 아침에는 뽀얀한데 내가 집에 저녁에 돌아가서 세안하고 보면 피부가 좀 붉어져 있는 분들은 색소침착이 되게 많아요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피부가 좀 얇아요 표피가 좀 얇아서 피부 장벽이 좀 약해요 피부 장벽이 건강해서 적절한 두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잘 안 생겨요 생겼다가도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또 특징이에요 자외선을 많이 봐요 선크림도 안 발라요 선크림을 안 바르니까 당연히 자외선을 보면 색소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색소는 내 몸을 지키는 지원군이거든요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기미가 파라솔처럼 치는 거예요 그래야 염증이 안 생기니까 만약에 색소가 생기지 않으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 암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막 분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솔을 막 치는 거예요 암 안 생기려고 그리고 썬번이 안 생기려고 막 치는데 너무 바닥에 들어오면 그때는 썬번도 생기고 암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색소예요 그리고 노화 현상이죠 젊을수록 우윳빛깔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두워지잖아요 또한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부모님이 색소침착이 많은 경우 자녀들도 색소침착이 많아요 저도 색소침착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색소침착이 되게 많으셨고요 저도 많고 저희 딸도 되게 많아요 색소침착이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색소침착 피부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엔돌핀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처음 들으셨어요? 엔돌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뇌 속에서 분비되는 마약이에요 이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내 몸을 통증에서 완화하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하려고 엔돌핀을 분비해요 어떤 엄청난 사고나 구타나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오히려 막 웃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그 통증을 이겨내려고 통증을 덜 느끼려고 엔돌핀이 막 분비돼서 웃어요 이런 사례가 많죠 엔돌핀은 마약보다 100배 진통 효과가 있어요 엔돌핀은 내 뇌에서 분비되는 모르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엔돌핀의 한가족 호르몬들이 있어요 하나의 단백질 분자로 결합되어 있다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떨어져서 각각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있고요 그리고 엔돌핀이 엔돌핀이라고 해요 엔돌핀이 통증을 완화하는 호르몬이고 행복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내인성 모르핀으로 작용하는 게 엔돌핀이에요 그런데 엔돌핀 외에 또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엔돌핀의 한가족이에요 여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부심 그러니까 신장에 무자처럼 붙어있잖아요 꼬깔꼬처럼 이렇게 신장 콩팥에 꼬깔꼬처럼 붙어있는 부심이 있어요 이 부심에 콜티졸 호르몬이 분비해서 에너지 생산을 막 해서 어떤 위험에 대처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모든 혈액을 심장으로 모이게 해서 운동신경을 엄청 빠르게 만드는 것이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콜티졸을 막 분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위험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이 콜티졸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호르몬이 있어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멜라닌 세포에서 색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서 피부를 검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원시로 돌아간다면 인간이 내 피부를 검게 만들어서 적에게 노출을 하지 않도록 적의 공격에 노출이 덜 될 수 있도록 어떤 유전적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으로 분류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는 분들 늘 이 콜티졸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있을 것 같고 뭔지 조바심이 나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피부에 색소침착이 많아요 특히 주분깨부터 굉장히 다양한 색소들이 만들어져요 이 색소들은 면역이 떨어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되면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색소침착이 만들어져요 자 후에 조금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분들은 피부가 뽀얀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고 행복한 날은 피부가 뽀얀 나잖아요 광빛이 아우라가 막 빛나지 않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알아보죠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바로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지고 바로 색소침착이 된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분비돼서 온 피부가 커뮤칙칙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됐을 때는 기미나 주근깨로 기타 발효수성으로 색소침착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색소침착을 덜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색소가침착 질환과 증상들을 보면 물론 기미죠 기미는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자외선에 의해서 밀라닌 색소 분비가 상승을 하거나 피부를 보호하고 싶어서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주근기는 또 선청적으로 어떤 가하 색소침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전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또 자외선에 의해서 더 찢어지고요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반사되면서 주근기가 많이 생겨요 눈 많은 러시아 분들 보면 주근기 엄청 많죠 그리고 흑자 같은 게 생겨요 표피에 멜라닌 세포 증식이 생겨서 단순 노인성 악성 악성 흑자 같은 경우도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오타반점도 생기죠 이곳은 청갈색, 성회색, 얼룩짐이죠 보통 오타반점은 태어날 때 많이 생기죠 그러다가 없어지는 사례가 많고요 저도 반점이 손등에 생겼었어요 유전적으로 저희 딸도 있었는데 저는 많이 옅어졌고 저희 딸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몽고반점 출생시에 많이 생기고요 멜라닌 세포가 진피에 존재하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성 흑색종이 생기는데 피부암이에요 괴양이나 직물이 나기도 하고 크기가 좀 불규칙하게 돌출되는 점들이 악색 흑색종이라고 해서 여러분 몸에 있는 점들이 울룩불룩하거나 또 염증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하면 크기가 더 커지면 병원에 찾아가셔서 피부암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색소의 종류와 차이점을 볼게요 색소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점, 주근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여드름, 색소침착, 잡지, 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기미에요 기미의 종류를 알면 관리하기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기미의 종류가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게요 표피층 기미가 있고요 진피층 기미가 있고 혼합형 기미가 있고 임신, 피임약 때문에 생기는 기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색소가 전부는 기미가 아니다 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기타 기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피층 기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표피층 기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멜라린 세포는요 표피층, 기저층에 존재를 해요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물결 모양 보일까요? 물결 모양이 뭐냐면 기저층이에요 표피층 여기가 표피층이죠 표피층 기저층에 뜯어보면 여기가 기저층에 기저층 모세포 엄마 세포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중에 한 개가 멜라닌 색소 세포예요 이 세포가 이렇게 생김새가 문어처럼 생겼어요 자외선을 이렇게 받잖아요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를 쫙 분비해요 자외선을 받게 되면 색소를 쫙 분비해요 또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쫙 분비해가지고 각질층에 까만하게 자리를 생겨요 그 즉시 까만해지지 않고요 언제 까만해지냐면요 그 즉시 까만해지는 게 아니라 잠자고 나면 그 다음날 까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색소가 막 분비되면 일단은 처음에 피부가 붉어져요 붉어지잖아요 붉어지면 그날 피부를 붉은 끼를 가라앉히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안 까만해지는데 붉은 상태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붉은 색깔이 까만해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내 피부의 색깔을 확인하셔야 돼요 피부의 색이 붉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만해진다 그래서 붉은기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진청팩 그러니까 일회용팩 있죠 유기농팩 이런 것들 알로에 젤이나 콜라겐팩 이런 것들 냉장고에 넣어 넣으셨던 걸 항상 꺼내서 영양크림까지 바르고 덮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고 두들기고 영양크림 한 번 더 바르고 주무셔도 쫙 가라앉히 뽀얀해진 상태에 주무셔야 기미가 안 생겨요 자 근데 이 표피층 기미는요 진피층에 생기지 않고 표피층에 생겨요 바깥 피부에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면 아로마테라피 관리하시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100% 없어져요 그래서 이 표피형 기미는 진한 갈색으로 퍼지듯이 얼룩덜룩 생기는 기미들이에요 깨끗하게 없을 수 있어요 진피층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깨끗해져요 자 그런데 진피형 기미가 있어요 이 진피형 기미는 표피층 기저층에 분비되는 멜라닌 색소가 진피층으로 내려앉아서 생기는 색소 침착이에요 연한 갈색이나 연한 회색을 띄고 있고요 약간 원형의 형태로 형성이 돼요 모양이 경계가 좀 뚜렷해요 또는 연한 푸른색을 띄는 경우를 진피형 기미라고 해서 이 표피층 밑에 피부 속, 속층에 생기는 이 진피형 기미는 아로마테라피 관리나 화장품으로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을 그러니까 진피형 레이저 시술을 추천하고 있어요 피부관리실에 또는 홈케어로 아로마테라피로 할 수 있는 건 표피형 기미가 생긴 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표피형 기미를 장기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 밑으로 진피로 떨어지면서 진피형 기미가 돼서 영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표피형 기미가 생겼을 때 빨리 관리를 해 주셔야만 진피형 기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혼합형 기미가 있는데 혼합형 기미는 표피층과 진피층에 있는 모든 색소를 혼합형 기미라고 해요 아로마테라피 관리를 했을 때 홈케어를 쓰고 관리를 받게 되면 표피형 기미는 100% 없어지고 진피형 기미만 남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 병원의 시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미에요 물론 임신 기미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겠죠 여성 호르몬은 특히 임신 중에는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들이 에스트로겐과 프로피스트로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보통 임신 여성의 50% 정도가 임신 기미가 생기는데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대침치면서 생겨요 임신선이 생기면서 우리가 인맥이라고 하는 곳에 임신선이 생기고 겨드랑이 또 서예부 팔꿈치 안쪽 같은 림프절이 있는 곳에 임신선이 검게 많이 생기죠 그때 함께 색소가 생겨요 임신 중에는요 자외선을 20배 빨아들여요 피부가 그래서 더 많은 색소침착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미는 임신 중에는 못 없애요 임신 중에 생긴 기미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없어지냐면 출산 이후 6개월 동안 관리를 잘 했을 때만이 없어져요 관리를 잘 안 하시면 모두 평생 죽을 때까지 진피형 기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임신 중에 생긴 기미는 출산하고 나서 이 호르몬이 호르몬이 릴렉신 호르몬이 멈추는 6개월 동안 피부 관리를 철저하게 또 홈케어를 아로마데라피 홈케어를 철저하게 했을 때만이 없어지는 기미가 임신 기미예요 이 외에 또 이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제잖아요 호르몬이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피임약을 먹었을 때 인체에서 색소침착을 유도시켜요 과도하게 색소침착이 돼요 그래서 피임약 때문에 생기는 기미도 임신 기미처럼 생기기 때문에 피임약을 멈춰 주시거나 관리를 꾸준하게 해 주셔야만이 이 피임약 때문에 생기는 이 기미를 없앨 수가 있어요 얼굴에 색소가 생기는 거는 기미가 아니에요 전부 다 기미는 아니에요 얼굴에 색소침착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자가면역질환자 환자들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에요 또는 발효수성으로 막 가려울 때 있죠 이런 경우 색소침착이 또 생겨요 처음에는 발효성은 좀 빨간해요 그리고 막 가려워요 이때 얘가 가려움이 가라앉으면 이 붉은 색깔이 검정 색깔로 변해요 그래서 이 발효수성으로 생겼을 때는 라벤사라 원액을 그 가려운 두피라인에 이런 목돌미 지젓이 있거나 두피라인에 이게 뒤쪽에 가렸거든요 이때 라벤사라 원액을 발라주시게 되면 이 가려움이 가라앉아요 퍼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배상포진이 생긴 이후에도 색소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또는 두 발 염색했을 때 피부 염증 이후에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으면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색소가 생기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타 기미는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많이 생겨요 근데 남성분들은 피지가 굉장히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잘 없어져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골프를 치시거나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안 없어지겠죠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남자 기미가 많고요 또 디필링을 하거나 레이저 시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기미가 생겼다가 또 없어지는 세포가 다 재생되면 뽀얀하게 다 없어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어요 또는 호르몬 기미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색소침착 등등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기미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생기고요 또 간기능이 저하되거나 폐질환, 암, 기타 환자들에게도 색소침착이 많이 생기는데 안 없어지죠 병이 치료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제가 유튜브에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는데 보셨어요 이렇게 여기 볼에 광대뼈이 생기는 대칭치며 생기는 색소는 폐질환이 원인이고 강대뼈 밑에 응정치면서 대칭치며 생기는 약간 원을 긴 원을 그리는 색소는 간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마 가운데 생기는 경우 대장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여기 옆에 이마 옆에 생기는 약간 얼룩덜룩하게 생기고 아무리 아무리 관리해도 안 없어지는 색소침착 대칭치며 생기는 색소는 소장의 문제예요 그리고 인충의 색소 생기는 사람이 많죠 뾰루지도 생기고 소화기 계통의 위의 문제이고요 또 여기 턱에 색소침착들이 많이 생기는 사례는 생식기 쪽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부분 쪽으로 우리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의 색소침착이 생기는 사례는 이제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보시고 치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색소침착들이에요 또 피부가 예민해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기미들도 있습니다 여드름 이후에 또 생기는 사례들도 있고요 여드름을 너무 많이 알아서 늘 염증을 달고 있었던 분들이 여드름이 가라앉은 다음에 기미로 앉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표피형 기미보다 진피형 기미가 많아요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박피를 하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또 흉터가 생겼거나 다쳤거나 여드름이 있어서 염증이 있어서 가라앉은 다음에 재생이 된 다음에 생기는 색소침착은 대부분 진피형 색소침착 이어서 잘 안 없어지는 색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근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근깨가 발생되는 위치와 원인 관리 방법 또 이런 것들 알아볼게요 주근깨가 발생되는 위치는 굉장히 다양해요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반점이 주근깨에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발생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 볼에서부터 코까지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삐삐처럼 삐삐처럼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저희 딸도 저랑 동일하게 이렇게 생겼다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펜실베니아 주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에 살아가지고 얼굴 전체에 생긴 주근깨가 안 없어져요 근데 제가 늘 그걸 좀 파운데이션을 좀 가려달라고 하면 자기가 주근깨가 매력이기 때문에 안 가리겠다 라고 해서 화장을 안 해요 그냥 선크림만 발라요 자기는 주근깨가 매력이래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어요 속이 좀 터지죠 제 맘 알죠 엄마들은 네 그래도 뭐 본인이 예쁘다고 하니까 네 두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텐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바디에도 생겨요 뭐 팔 부분 앞가슴 쪽 등 쪽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구요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아요 안 생기는 분들은 잘 안 생기는데 생기는 부분만 생겨요 그리고 자외선이 주원인이고 눈 반사되서 자외선이 눈을 반사해서 생기는 가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보면 턱 라인에 주근깨가 되게 많아요 여성과 남성분들이 골프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잔디밭에 반사되서 튕겨지면서 여기 라인에 주근깨가 생기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는 주근깨가 좀 두드러져 보여서 눈에 안 보이든 옅어져서 안 보였던 주근깨까지도 수면위로 드러나듯이 까만하게 올라오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기는 원인은 아까 유전적 적인 부분이 있구요 자외선 나이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피부색이 좀 희고 고운 경우에 발색 빈도가 좀 높구요 모공이 좁은 사람일수록 많이 발생이 되고 피부가 건조할수록 많이 생기구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멜라닌 색소 분비량이 적은 멜라닌 색소는 황인존 흑인 백인 똑같아요 멜라닌 색소 세포의 숫자는 똑같아요 다만 분비량이 흑인은 좀 많이 분비가 되고 황인종은 좀 중간정도 되는데 백인은 좀 현저히 작아서 기미가 생기지 않고 주근깨가 따따따따 생겨요 그래서 백인들이 뭘 하죠 선텐 주근깨를 가리기 위해서 피부를 까맣잡하게 만들면 주근깨가 안 보여서 선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종들은 선텐을 하시면 얼룩돌룩 기미들이 많이 생기죠 갑자기 주근깨 같은 색소가 얼굴과 온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색소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바이러스성이에요 다이어트를 갑자기 하셨거나 불명증이 있거나 영양소와 결피할 경우에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사례예요 면역이 갑자기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편편사막이 같은 것들 또는 지적 같은 여러 가지 헤르페스 이런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면서 피부가 돌출이 되면서 처음에는 막 가렵고 따갑다가 가라앉으면서 죽은깨처럼 색소침착이 생겨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지랄이 시작이 될 때 많이 생기고요 색소는 대부분 가려워요 이런 경우에 처음에 불다가 거머쥐고 편편사막이나 지적 혈관종 체리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체리종이 혈관종이 몸에 한 개만 생기면요 위험신호예요 쉬셔야 돼요 혈관종이 생겼다는 것은 빨리 쉬어라 내 면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주무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때는 빨리 영양소 소고기 드시고 네 비타민과 드시면서 네 살을 빼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자가 면역이 조화되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색소가 퍼지듯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얼굴에 색소들이 주근깨처럼 쫙 퍼질 수 있습니다 주근깨 관리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 두 시간에 한 번씩 두껍게 발라주고요 주근깨가 많은 곳에 자외선 차단제 세 번 이상 덧바르셔야 되고요 모자 양산 긴팔 옷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주시고 또 혈액순환을 좀 촉진할 수 있는 또 피부를 재생하는 아로마 테라피 관리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 자가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건강한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요 또 스트레스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전인적이 전인적인 아로마 테라피를 추천합니다 전인적이란 뜻은 종합적인 라이프스타일 전체 하루 종이 이 얘기입니다 네 피부 염증은 흐르는 듯한 주근깨를 만들어내요 특히 흐르듯이 주근깨가 생기는 경우 피부에 염증이 많은 경우에요 화장을 한 번만 안 하고 주무시게 되면 세안을 하루만 안 하게 되면 온 얼굴에 좁쌀 염증이 여드름이 다 생겨요 어돌조돌 그러면서 이게 왜 생기냐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세안 안에서 밤새 세균들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염증을 다 일으켰어요 혀피가 특히 얇거나 피부가 잘 붉어지거나 손을 자꾸 집어뜯거나 좁쌀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매일 8시 이전에 세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근깨가 안 생겨요 그래서 관리 방법은 표피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개선하셔야 되고 매일 저녁 8시 전에 세안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기초 화장품 충분히 영양크림까지 발라서 피부 장벽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는 자외선 자외선은 6개월간 주의해 주셔야 많이 돼요 그래야만이 예방할 수 있고요 피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 매일 매일 루틴 루틴 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좀 들어주세요 에어컨 좀 들어주세요 에어컨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제가 꺾거든요 덥네요 자 그 다음 검버섯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검버섯 많이 걱정되시죠 마흔 이후에 검버섯이 생겨나요 검은 원형의 형태로 편편사마귀처럼 볼록하게 발생이 되고요 피지선이 있는 이마나 목이나 얼굴 귀 이런 등에 많이 나타납니다 검버섯을 지루각학증이라고 하고 노화현상이에요 검버섯은 그냥 노화현상이에요 서럽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원인은 노화현상으로 피부의 재생능력이 저하될 때 발생을 하고요 증상은 피지선이 발달된 부위에 발생을 해요 한 개에서 여러 개 발생 동시에 발생이 되고 온몸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때는 되게 위험한 상태죠 이런 부위가 처음에는 가렵고 따갑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요 단호 이곳이 검버섯이 암으로 피부암으로 발생되는 사례도 있어요 검버섯 특징은 노화가 시작되는 40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기고요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가끔 자외선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생기기도 합니다 관리 방법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 재생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신체 나이를 좀 젊게 관리하시면 덜 생기겠죠 또 운동과 휴식 영양관리 기타 건강관리를 추천합니다 특이사항은 가려운 검버섯이 온몸에 여러 개 동시에 생기면 암검사와 종합검진을 추천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몸의 면역이 무너졌다 많이 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때는 암검사 또는 종합검진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드름의 여드름 색소침착을 한번 볼게요 여드름 색소침착은 여드름이 한옹이잖아요 피부 한옹 이 한옹이 생겼다가 치료가 되면 가라앉은 자리에 이 스카 그러니까 흉터처럼 남아요 피부에 상처가 나서 암흥 자리에 갈색의 색소침착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여드름 색소침착이라고 합니다 자 붉은색의 이 흉터 처음에 여드름 가라앉히며 색깔이 빨간하잖아요 이 빨간할 때 티트리 라벤더 반반 혼합된 걸 수시로 발라서 빨리 표피가 재생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재생도 하지 않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자외선을 그대로 쏘이면 일주일 이내에 까만해져요 까만해지면 잘 안 없어져요 근데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재생을 잘 유도하시게 되면 서서히 붉은기가 갈색으로 변했다가 까만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해보면 돼요 뻔하네져요 그리고 건강한 피부는 3개월에서 또는 6개월 후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자 잡티를 볼게요 잡티는 보통 디필링 후에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재생이 안 돼서 생기는 색소침착이 있고요 또 주근깨와 좀 비슷한 갈색 반점들로 많이 생기죠 자외선과 피부 노화의 결과로 생기는 기미 흑자 흑색 점을 잡티라고 해요 얼굴 전체 색소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기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통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노화된 모든 피부에 생겨요 관리 방법은 자외선 차단을 하는 거 피부를 재생하는 거 또는 진피형 색소로 떨어진 효피형 색소가 아닌 경우 병원 시술과 함께 진행을 하시면 깨끗해집니다 점이에요 점은 멜라닌 색소 덩어리를 점이라고 해요 누구나 생길 수 있죠 병원 시술을 추천하고요 점은 멜라닌 색소의 덩어리이면서 이게 멜라닌 색소의 까만 색소가 모여서 생기는 것을 색소성 모반 뭐 이렇게 얘기해요 푸른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이 양성종양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 검사 피부암 검사를 해 보셔야 되겠죠 붉은 점은 모세혈관 증식으로 기형으로 덩어리가 생겨요 빨간색으로 나중에는 얘가 이제 검어졌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례도 있고 새카만하게 점처럼 앉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점을 우린 체리점 붉은 점이라고 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면역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몸이 나 좀 살려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좀 잘 좀 쉬어줘요 휴식이 필요해요 이 뜻이에요 생기면 빨리 쉬세요 그리고 지방세포나 결체소직이 피아이에 뭉친 것을 각기 지방종 또는 탄력섬유종 피지선종 이라고 해요 요런 경우에는 색소가 별 없어요 자 점이 암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점이 가렵거나 출혈이 있거나 커지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또 점 주변에 림프가 붓거나 또 각질이 점의 각질이 막 이렇게 인설 떨어지거나 또 그 점 주변으로 점이 더 많아지면 또는 손톱 발톱 밑에 점이 까만 점이 생기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피부암 검사 조직 검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 제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게요 색소하면 기미하면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을 알아야 우리가 그러면은 기미를 예방하고 또 기미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또 기미를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외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볼게요 근데 자외선에 의해 생기는 피부 질환들이 있어요 특히 홍반 반응은 홍반 반응은 뭐 자외선 보면 피부가 빨간해지는 또 너무 심하면 썬본이 생기죠 썬본이 생기면 피부가 막 화끈하끈하고 또는 부종이 생기고 물집이 발생되는 이 모든 것을 홍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소침착들 아까 기미, 주근기, 잡티 공부하셨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일광화상이 생겨요 썬본, 염증, 오한, 발열, 물집, 통증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생길 수 있고 또 광노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광노화는 표피가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다가 진피까지 두꺼워지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또 이 광노화의 특징이 모세혈관 확장과 동반하고 모세혈관이 확장된 모든 곳에 색소침착이 생기고 기미와 검버섯이 따라서 오는 경우를 광노화라고 해요 또 광가민 작용은 가렵거나 발진, 착색 이런 것들을 광가민 작용 그러니까 광가민을 일으킬 수 있는 버갑텐, 쿠마린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색소가 생기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죠 피부의 수분이 저하되면 색소침착이 짙어져요 기미가 더 짙어져요 그래서 기미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뭐 해야 되면 보습이 필요해요 환자에서는요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켜가지고 피부 표피를 말려요 그래서 피부 표면이 딱딱해져가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거든요 이로 인해서 피부의 다양한 색소침착이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미가 있거나 색소침착이 많은 분들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시면 안되고 늘 촉촉하게 충분한 보습을 주셔야 돼요 기미가 생겼다는 것은 색소가 생겼다는 것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각질이 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보습을 충분히 해서 피부 장벽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멜라노사이트와 멜라닌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멜라닌 형성 세포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멜라닌 색소 가립을 생성하는 세포예요 표피의 한 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피의 기저층에 이 멜라닌 형성 세포 멜라닌 세포라고 불러요 한 5%가 이 기저층에 이렇게 있어요 보일까요? 네 이게 모 세포들 기저 세포 그러니까 기저층에 있는 모 세포들이에요 거기에 6개에서 하나 정도가 이렇게 세포가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어요 얘가 자외선이 쫙 들어오게 되면은 색소를 요렇게 따따따따따 하얀 점진 보이소 색소를 쫙 분비해서 우리 각질 세포까지 표피 전체 각질 세포까지 까만 색소를 쫙 파라솔 치듯이 물들여 버려요 네 한 개의 멜라닌 세포는 요 한 개의 멜라닌 세포가 36개의 각질 형성 세포에 멜라닌 소체를 분비해요 그러니까 여기 각질 세포를 보이시죠 36개의 각질 세포 각질 형성 세포에 색소 침착을 물을 까만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는 피부색을 결정 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피부색은요 멜라닌 소체의 크기, 모양, 유형, 색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흑인들은 이 세포가 세포는 동일하지만 색소 얘가 분비되는 색소가 많이 분비되고 황인종은 중간 정도 분비되고 백인은 조금 분비돼서 뽀얀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새카만하지 않고 약간 갈색이나 노란색을 띄고 눈빛도 푸른빛, 초록빛을 띄는 것이 바로 이 색소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이에요 멜라노조무요 멜라닌의 합성은 멜라노 사이트 내에서 생겨요 그래서 멜라노조미라고 불리는 단위막으로 둘러싸인 소립자에서 합성이 돼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이 티로신을 출발 물질을 이 티로신을 출발 물질을 티로신아제라고 불러요 이 티로신아제는 TRP1, TRP2 등의 효소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갈색, 검은색에 유멜라닌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황적색의 페오멜라닌을 생성하기도 해요 자외선의 세 가지 종류를 알아볼게요 UVA는 UVA는 태양의 파장이 가장 길어요 피부 속까지 침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텐이 되거나 또 피부 노화와 피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외선을 보면 UVA가 피부 속까지 진피층까지 투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피부 암의 원인이고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UVB는요 태양의 파장이 중간인 자외선이에요 썸본의 원인이 되고요 UVC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좀 짧아서 오존층에서 차단이 돼서 피부까지 잘 닿지 않는 게 UVC예요 피부에 닿는 자외선은 UVA와 UVB인데 피부 속까지 닿죠 그래서 썸본을 유발해서 UVB는 여기 보시면 여기 표피층 기저층까지 여기까지 닿고요 네 UVA는 깊은 속까지 닿아서 세포의 돌연변이 그러니까 진피층에 있는 세포들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피부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외선 세 가지 종류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광 민감도에 의한 피부 타입을 분류를 하며 제일 1형, 2형, 3형, 4형, 5형, 6형으로 나누어져요 1형은 항상 일강 화상을 유발하거나 색소침착은 없는 경우고 2형은 가끔 일강 화상을 유발하면서 색소침착이 없는 경우 제 2형이고요 제 3형은 일강 화상은 없어요 가끔 색소침착이 있어요 제 4형은 일강 화상은 없는데 색소침착은 있어요 그리고 제 5형은 동양인에게 색소침착이 있고요 제 6형은 흑인일 경우에요 이렇게 피부 타입을 분류하고 있어요 광 민감도에 의한 피부 타입이에요 유전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화상 피부와 그린 피부 구분법이에요 썬번,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던 썬번은 화상을 입은 게 썬번이죠 자외선에 의해서 썬번이 일어났을 때는요 염증이 생겨서 쓰라리고 따가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썬번이라고 해요 이때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불가리아 라벤더 원액만 바르시면 돼요 바르시면은 한 체하 빠를 경우에는 한 10분 길게는 한 6시간 정도 심한 경우 한 6시간 정도 그때는 수시로 불가리아 라벤더를 거의 부어야 돼요 그리고 쓰라리고 따가운 증상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는 와이드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더 반반 섞어 놓은 것을 수시로 발라주시게 되면 흉터 없이 가라앉아요 자 근데 썬텐은 뭐냐면 그을린다는 거잖아요 썬텐은 피부의 목적으로 미용의 피부 미용의 목적으로 갈색 예쁘게 갈색 피부로 태우는 걸 썬텐이라고 불러요 썬텐이 됐느냐 화상을 입었느냐 썬본이 됐느냐 썬텐이 됐느냐 썬텐은 일부러 태우는 거고 썬본은 놀다가 몰라서 썬크림 안 발라서 썬크림을 한 번 바르고 6시간 동안 노르면 타죠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줬을 때 가장 안전해요 해변가나 자외선을 강화한 야외활동을 하실 때는 꼭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 주셔야 돼요 그럼 썬크림 어떤 것을 발라야 할까 SPF 30 이상 이 정도 돼야 UVB를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PA라고 많이 되어 있죠 PA는 SPF는 UVB를 차단하는 거고요 PA라고 되어 있는 것은 UVA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PA++ 더블플러스 3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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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가 좀 더 많이일수록 차단 능력이 높다라는 내용이에요 선크림 여러분이 구매해 보시면 뒤에 SPF 30, 35, 60 이렇게 되어 있는 건 UVB를 차단하는 거고요 PA++ 되어 있는 거는 자외선 차단 능력이 높은 경우 UVA를 차단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캉스를 갔을 때는 PA++++ 이렇게 3개 이상 되는 것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일산생활에서는 출퇴근 할 때는 SPF 30 이상을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단제는 두 가지로 나눠요 화학적인 차단제와 물리적인 차단제로 나눠지거든요 화학적인 차단제는 자외선 흡수 후 인체 내에 열로 전환 후에 소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많아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선크림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에는 문제가 되지만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다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무조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능이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뜻이지 피부에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 차단제는요 좀 백탁 형상이 있어요 피부에 막을 영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피부가 뽀얗나요 강씨 같아요 강씨 축구장에 가보시면 축구하는 남자분들 강씨가 뛴 거 같지 않아요 강씨 저희 남편도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이제 물리적 차단제를 안 쓰니까 화학적인 차단제를 안 쓰니까 피부가 민감해서 물리적 차단제를 주면 얼마나 많이 바르시는지 강씨 같아요 강씨가 뛰어다니시는 것처럼 그래서 화장이 좀 잘 안 먹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화학적 차단제는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 성분들은 자외선 흡수제가 있고요 자외선 흡수제는 뭐냐면 자외선을 흡수하고 화학적, 사학적인 방법이에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외선 산란제는 분말 상태의 알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자외선을 좀 산란시키는 산화 아연이라든지 이산화탈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구 투여제는 있어요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 같은 거 비타민 A 전구체 이런 것들은 이제 음용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선크림 부작용 대처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에 바르시고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 후에 피부에 어떤 홍반이나 가려움, 트러블이 없으면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자 미백 성분의 종류와 미백 원리에 대해 설명도 할게요 미백 성분의 종류들이 있어요 미백을 유도하는 성분 구체적으로 피부에 미백을 유도하는 성분들을 알아볼게요 이런 성분들이 화장품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화장품, 미백 화장품, 기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부틴이에요 이 알부틴은 특히 티로신 나아지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요 코직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누르콤팡이 발효이긴 한데 얘도 티로신 나아지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피부에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요즘 사용을 금지하는 게 코직산입니다 또 비타민 C와 그 유도체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아스크로부산 같은 이런 대표적인 멜라닌 생성 억제제들이 있고요 또는 도파키논을 환원시켜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이런 성분들입니다 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 B3에요 멜라노졸 전의를 억제하는 이런 미백 효과를 가져요 자 그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아 볼게요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티로신 나아지의 활성 부위의 필수 요소인 구리를 제어해야 해요 이쪽이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티로신 나아지 관련 단백질 티로신 관련 단백질 티로신 나아지 관련 단백질 보통 TRP1, TRP2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요소인 철이온을 제하여 효소 활성을 불활성화 시키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멜라닌 생성 중간체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의 개발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특히 코직산은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알부틴, 비타민C 유도체, 로시놀 등이 대표적인 미백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화장품 원료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미백제는 특히 멜라닌 생성 중간체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미백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색수호 예방법 피부색수호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경구 피임약 복용을 금지하셔야 되겠죠 임신 중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외선 차단제 사계질 내내 루틴으로 바르시는 거 선크림, 모자, 양산, 마스크 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 편은 아니에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나 할 때는 바르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잘 안 바르고 선크림, 모자, 양산, 마스크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식욕 억제제를 복용할 때도 색소침착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잠을 못 잤을 때도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색소가 분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비타민C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색소침착이 잘 생기고 늘어났을 때는 비타민C 복용을 추천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색소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철저한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피부를 진정하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과 피부 보습제 만드는 홈케어들 그리고 이제 아로마 테라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긍정적으로 유턴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의 노하우인데요 자, 관리 방법들 이제 알아볼게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전문가를 배려해야 되니까 네, 피부관리 전문샵에서 미백관리 프로그램 순서를 보면 먼저 이제 클렌징하고 레몬글래스 필링을 해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매뉴얼 테크닉하고 허우볼 테크닉, 허우볼, 얼굴 허우볼 네, 핑크색이나 뭐 브라색 이 정도 쓰시면 도움이 되고요 메션쇼 침투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각질 바깥에 있는 각질층에 있는 딱딱해진 이 색소가 이미 침착돼 그러니까 물든 까만 각질층을 빨리 제거하는 용도로 허우볼을 써요 이 허우볼을 쓰게 되면 24시간 동안은 허우볼 쓰고 나면 24시간 동안요 각질이 까칠까칠해요 왜냐하면 이 죽은 각질층을 벗겨내기 위해서 까칠까칠해요 24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실크같이 변해요 그리고 뽀얀해져 있어요 이걸 반복하는 3일에 한 번 반복하게 되면 얼굴 허우볼을 하시게 되면 3일에 한 번 반복하시게 되잖아요 3일에 한 번 해서 한 총 8번 정도 3일에 한 번 8번 정도 관리하고 나면 한 70% 이상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벨벳 마스크 하고요 영양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피부관리실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레몬글래스 한 방울의 마법이에요 레몬글래스 한 방울 필링 해보셨죠 잘 하시죠 피부에 따라서 레몬글래스 필링 할 때 정제수의 양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돼요 정제수의 양을 조절하지 않고 하셨을 때는 자극이 엄청나게 심해오고 워낙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피부의 판독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피부 미용인들은 판독을 잘 하시니까 피부가 민감하면은 정제수의 양이 체아 8mm에서 10mm 정도 필요하고요 피부가 노화되고 건강하면 정제수의 양이 한 3mm에서 한 5mm 정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붉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기미 예방 미스트팩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가 빨간 상태에 주무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자고 나면 까만해진다고 그래서 그 까만해지는 피부 기미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일회용 팩을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미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공병이 있죠 거기에 거기나 아니면 위치아제 에스테이트 100mm를 3mm를 따라 버리고 97mm에다가 그리세린 2mm, 호바 1mm, 클라리세이지 2방울, 페티그레인 2방울, 카우말로만 2방울, 프랑기세스 2방울을 혼합해서 화장솜 8장에 듬뿍 적셔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붙여요 기미가 많은 곳에 붙이면 좋죠 그리고 많이 붉은 곳에 피부가 민감한 곳에 더 많이 붙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부직포로 된 일회용 부직포팩이 있어요 마른 부직포팩 그거 한 장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미스트를 또 한 번 적당히 뿌려주세요 그리고 20분 후에 떼어내고 에센스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기미 안 생겨요 붉어진 피부가 쫙 사라앉기 때문에 새로 생긴 기미는 없어져요 기존에 있던 기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서서히 기미가 더 이상만 생기지 않아 주면 기존에 있던 토피형 기미는 계속 벗겨져 나가요 자 요거는 미백 얼굴 매뉴얼 테크닉 하는 아로마 오일 브린딩 방법이에요 한 번 마사지 할 때 얼굴 매뉴얼 우리 얼굴 마사지를 피부 미용인들은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해요 얼굴 한 번 매뉴얼 테크닉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로즈잎 0.5mm, 이브닝 프라임 로즈 0.5mm 마카다미아 0.5mm, 총 1.5mm 캐리오 오일에 에슨슈얼 오일, 클라리세이지 한 방울, 페티그레인 한 방울, 카우말로만 한 방울, 프라긴센스 한 방울 넣고 이걸로 얼굴 매뉴얼 테크닉 하시면 되겠죠 로즈 힙은 레티놀 성분이 다양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의 미백 효과가 가장 뛰어난 캐리오일이 로즈 힙 캐리오일이에요 이브닝 프라임 로즈는 피부 보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피부 재생, 보습, 수분 관리 할 때 쓰고요 마카다미에는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가장 흡사하게 생긴 분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부 장벽을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기미 생겨도 빨리 없어진다고 했죠 기미가 생겨도 빨리 없어져요 왜냐하면 피지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기미를 빨리 떠나보내게 해요 기미는 떠나보내는 거지 뻗기는 게 아니에요 기미가 피부가 건강하면 지가 알아서 떠나거든요 기미를 알아서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 마카다미아 캐리오일이에요 여기에 클라리 세이지 클라리, 클라리 명료한, 깨끗한 뜻이에요 세이지, 치유하다 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피부를 치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클라리 세이지고요 패티그레이는 바로 이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색소 분비가 더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호르몬이 그렇죠 색소를 많이 분비할 수 있도록 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패티그레이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신경계 작용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패티그레인을 대표적으로 기미 피부에 써요 기미 피부 하면 패티그레인이에요 카우말 로마는 피부를 가장 투명하게 하는 에센셜 오일이 뭐냐 라고 하면 카우말 로마 에센셜 오일이에요 피부가 투명하다는 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세포 재생이 잘 되는 거잖아요 프랑킨센스에요 프랑킨센스는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에센셜 오일이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에센셜 오일이 프랑킨센스고요 피부 재생 뿐만 아니라 피부에 피부 장벽을 만드는 역할도 해주고요 또한 이 프랑킨센스의 특징은 명상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처럼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자, 기미에 쓰는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있어요 클라리세이지도, 패티그레인도, 카우말 로만도, 프랑킨센스도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는 에센셜 오일들이에요 유튜브 보셨죠? 자, 미스트 만들기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미스트나 아니면 천연토너 만들기는요 위치아재 이스틱 100ml 이거 이거 오늘 추첨 5분 할 거고요 후기 작성하시면 다 드려요 드려요 여기에 클라리세이지 2방울, 패티그레인 2방울, 카우말 로만 2방울, 프랑킨센스 2방울 넣고 뿌릴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흔들어서 뿌려주시거나 화장솜에 묻혀서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속에 있는 뚜껑을 따고 드롭 빼고 드롭 빼고 여기에 스프레이 공벽 있죠 스프레이 뚜껑 그거 교체해서 쓰시면 미스트 돼요 포도로 쓸 때는 이거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얘가 되게 잘 떨어져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떨어져요 네, 이게 위치아재 물이에요 그래서 에슘셜 오일을 혼합했을 때 얘가 한번 흔들어 놨다고 해서 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유화되지 않고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마다 충분히 흔들어서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듯이 바르시고 갖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뿌려주시거나 화장한 위에 뿌리셔도 안 당겨요 보통 미스트 뿌리면 당기잖아요 화장한 위에 뿌려도 화장도 안 지워지고요 당기지도 않아요 됐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미백 에센스 만들기 해볼게요 자, 에센스는요 로즈힙 10ml, 이브린 프라임 로즈 10ml 마카다미 10ml 총 30ml 공병에 30ml 공병에 클라리세이지 2방울 패티그레인 2방울 카운말로만 2방울 프랑겐센스 2방울 넣고 50번 흔들어서 쓰시면 돼요 쓰실 때는 토너, 토너 발랐어요 토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기를 그냥 두들기지 말고 그냥 둬요 그리고 만든 에센스 한 스포드 손바닥에 덜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문질러서 셀프 마사지 네, 목까지 귀뒤까지 귀도 해주시고 목덜미도 해주고 가슴팍도 해주시고 마사지 그러면 쫙 물과 함께 이 오일이 쫙 흡수되요 그리고 영양크림 바르면 되겠죠 영양크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로미 매직크림 50g에 아르간 한스포이드 또는 1ml 정도 한스포이드 꽉 채우면 1ml 나오는데 꽉 채우지 않으면 두스포이드 정도 넣으면 1ml 나와요 1ml 정도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클라디세이치 4방울 페티그라인 4방울 카우말로만 4방울 프랑키센스 3방울 넣고 한 50번 잘 섞어줘요 유화를 해줘요 그러면 잘 섞여 배합이 잘 돼요 그렇게 두고 쓸 때마다 그냥 뚜껑만 열고 쓰시면 돼요 썩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에센스 바른 위에 흡수된 위에 완전히 흡수하지 않아도 돼요 영양크림 찍어서 바르고 문질러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땀나요 에센셜 오일이 많은 양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수소와 결합을 해요 그리고 포합을 이뤄서 땀으로 바깥으로 배농해서 땀나요 조금만 바르시고요 5분, 10분 후에 한 번 더 발라줘서 흡수시키시면 안 당겨요 그래서 크림은 여름에는 한 번만 발라도 되는데 날씨가 건조하고 추워지면 영양크림은 두 번 바르세요 두 번 그래야 보습이 되고 촉촉해져요 한 번만 발랐을 때는 다 흡수되고 없어져요 에센스와 함께 쫙 흡수돼요 오일은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런데 당길 때 한 번 더 5분, 10분 후에 한 번 더 바르면 당기지 않아요 눈가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 한 번 더 발라요 눈가만 별도로 한 번 더 바르셔도 너무너무 촉촉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쳤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1, 2, 3, 2, 3, 2, 1. 감사합니다.